Q. 파트의 최소한 우선 디자인이 되게 편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다양하고 도끼 모양으로 생긴 퍼터도 있고 그리고 일자도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어서 선수들이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것 같아요 터치감이 확실히 화이트 핫페이스랑 빌드 페이스 두 개를 쳐봤을 때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화이트한 페이스는 확실히 부드럽고 빌드 페이스는 좀 터치감이 잘 나오는 퍼터인 것 같아서 거리감은 터치 미스가 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일정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볼을 바깥쪽에다 놓고 쳐보고 그리고 안쪽에다 놓고 쳐봤는데 확실히 좀 편차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터치 미스가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어드레스도 더 잘 나와서 터치 미스가 나오더라도 거리감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AI1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퍼터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페이스 뒷면도 윈도우 페이스로 되어 있어서 내부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더 예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해드리기에는 1번 일자 퍼터도 되게 예쁘고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7번도 제가 쓰고 있는 퍼터랑 비슷한 모양인데 아마추어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병준 프로입니다 우선 이렇게 마지막 시작까지 잘 오게 됐는데 저 많이 응원해주시고 헬로웨이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투명하게 안에가 보이는 게 되게 신기했고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유리로 돼 있어서 슈퍼카 같은 경우 엔진 룸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 것 같아 해서 너무 멋있는 것 같고요 그 외의 디자인은 일단 화이트 핫은 여기가 밋밋하게 형평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루브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제일 많이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예전 거랑 터치감은 여전히 부드럽고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AI-1 빌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드한 감이 있어요 근데 하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더 좋을 것 같고 거리감 같은 경우도 예전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좀 더 일관성이 있다 그래야 되나 앞뒤 거리감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AI-1 디자인이 여기 뒤에 투명으로 된 게 진짜 이쁜 것 같아서 이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AI-1 밀드 같은 경우에는 터치감은 좀 하드한 감이 있지만 거리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감을 좀 더 좋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AI-1 밀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허인애입니다 켈로웨이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께 항상 응원의 말씀 전하고 싶고요 저 또한 켈로웨이 클럽을 가지고 내년 한 해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켈로웨이 파이팅! 일단 컬러가 좀 고급스러워졌고 세련되어졌다고 할까? 그런 느낌을 처음에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퍼터 할 때 거리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퍼터감은 사실 그전 오디세이보다 좀 많이 하드해졌고 항상 좀 부드러운 퍼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딱딱한 편에 속하는 것 같고 근데 롱 퍼터를 쳤을 때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거리가 가운데에 안 맞더라도 사실 저희 프로들도 가운데 잘 못 맞추거든요 퍼터 할 때 워낙 긴장된 상황이 많으니까 근데 가운데에 안 맞더라도 제가 원하는 거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이 퍼터 같은 경우는 처음 볼 때부터 터진 상이 이거 내일 당장 써야겠다 해서 정말 적응하고 연습할 시간도 없이 바로 받자마자 들고 나갔거든요 근데 또 제가 풀어와서 골프를 치면서 공식적인 기록에서 7풀 연속 버디를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 정말 AI 퍼터로 인해서 저의 기록을 세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쓸 생각이죠 제가 대회 성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정말 일관된 거리감과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켈러웨이 소속 함정호입니다 앞으로 켈러웨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켈러웨이, 화이팅!